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수홍이 마침내 친형 부부를 행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형제는 루비콩강을 건너서 치열한 법정에서 진실 게임 진실 싸움을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오늘 오후입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이죠. 법무부인 S의 노종원 변호사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친형 박모씨와 그리고 배우자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변호사 측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상호 공개해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자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끝내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친형 측은 지인의 입을 빌려서 두 사람의 갈등이 형제 간의 갈등이 행령 등 재산 문제가 아니고 박수홍의 93년생 여자친구에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본질은 행령이다. 따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집내기 등 사생활 폭로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박수홍 측의 설명인데요. 노종원 변호사는 오늘 또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 프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싸워보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의 입장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서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박수홍의 입장이다. 따라서 박수홍 측의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루머를 양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박수홍 측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공식 입장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공식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의 노종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행령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박수홍은 4월 5일 오후 4시쯤에 친형 박진옥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령입니다.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는 앞서 알려드린 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로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세 번째 이번 사태의 본질은 행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 불행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짓내기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 없이 법적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의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되지 않는 일부 언론과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상하는 댓글 작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향후 법무법인 S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5일 법무법인 S 담당 변호사 노종원 이렇게 공식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법적 다툼 싸움을 벌여야 하는 형국으로 간 박수홍 사건 박수홍 행령 피해 사건이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한동안은 박수홍 행령 피해 사건이 언론의 최고의 이슈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잘 합의가 됐었으면 좋을 텐데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은 박수홍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리고 동정적인 입장을 피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법을 고소를 통해서라도 법적으로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그 피해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지나친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댓글을 쓰는 것이 뉴스장터 구독자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박수홍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우호적이고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상은 7 7 7 8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